나 오늘 칼 달고 죽군요 죽여주세요 죽어주세요 형 아니야 그녀? 여그린 마음을 공유하리마 여그린 마음을 공유하리마 남을 길을 뚫고 한번 뜨고 여그린 너무 죽구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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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날아가는데 오! 자 지금 한 마리 남는 애가다가 그걸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런 킹이빵들은 자세히 없애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가들이에요 히힛! 어 이겼다 아빠 아빠 3레벨만 더 있어봐 걔네들 더 에픽 있어 오우 진짜? 근데 웬만하면 무언가 다 잊으니까 우연이가 센건지 걔네들이 약한건지 몰라 오 많이 남았네 이번에는 많이 조심해 왕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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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손에서 솔로 화살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? 우리 손에서 솔로 화살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? 우리 손에서 솔로 화살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? 준비해~~ 어딜 수가 있는데? 어떻게 내려 필수해야 해 으, 그렇지 아니야, 아니라서울의 아빠! 한 마리나 보내가서!